한화 첨단 소재는 미국과 유럽, 중국 등의 현지 생산법인을 운영하며 글로벌 자동차 부품 표준화에 앞장서 공급업체로서의 위상을 높여가고 있는데요. 이렇게 여러 해외 법인 현장에서 글로벌 소싱 요구에 능동적으로 대응해 나가고 있는 현지 채용 우수 직원들을 한국으로 초청했다고 합니다. 그 반가운 얼굴들 함께 만나러 가실까요? 지난 17일 더플라자에서 진행된 2016 글로벌 어워드 환영 행사는 해외 법인 현지 채용 직원들 중 우수 직원으로 선발된 총 6개 해외 법인 8명의 수상자들을 초청해 축하하는 자리로 꾸며졌는데요. 글로벌 어워드는 미국 엘러베마와 버지니아, 유럽의 체코와 독일, 중국의 북경과 상해 등 해외 법인 현지 채용 우수 직원들의 현지 법인에서 시상식을 진행한 후 한국에서 공식 환영 행사를 통해 매년 시행되고 있습니다. 이날 행사에 참석한 한화 첨단 소재 이선석 대표이사는 자랑스러운 한화 가족으로서 한화 정신과 핵심 가치를 바탕으로 글로벌 시장에서의 도약을 위해 노력을 아끼지 않는 현지 채용 직원들의 노고에 감사를 전하고 앞으로의 활약을 당부했습니다. 17일부터 21일까지 진행된 2016 글로벌 어워드 행사는 공식 환영 행사뿐만 아니라 국내 사업장을 탐방하고 그룹에 대한 이해도 재고를 위한 밸류 교육을 비롯해 한국 문화 체험 활동 등 다양한 프로그램들로 진행됐다고 하니 해외 법인 우수 직원들에게 더욱 의미 있는 시간으로 기억될 것 같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